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권순우 기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트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아침에 오셔야 되는 분인데 급시 그때 일종 같은 것들 때문에 월요일에 못 오시고 오늘 오셨는데 아주 주제가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박재경 차장님하고 즐겁게 얘기 나누시는 것 같은데 괜히 오후에 힘 빠지게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들고 온 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네 오늘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는 제가 생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두산중공업 얘기는 최근에 두술라라고 불릴 정도로 두산중공업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12,000원에서 32,000원까지 한 160%가 한 달도 안 돼서 올랐었는데 이게 뭐 얘기 보면 오늘 또 두술라와 함께 흠슬라도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어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HMM 주식 전환하겠다. 예전에 제가 아침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32조 원 규모의 전환사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시간 되면 HMM 얘기도 잠깐 끝나고 드릴 수도 있고 일단 뭐 하여튼 두술라부터 한번 가보죠. 흠슬라 두술라. 일단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한 1, 2주를 빠졌나요? 한 2, 3일 빠졌습니다. 2, 3일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일단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올랐었던 거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관련한 협력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원전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원 자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고 여기에 제주도에서 한림해상풍력에서 한 2천억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저는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두산중공업 주가가 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격언을 사실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일반 투자자들도 볼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미리 접한 사람들이 주식을 미리 사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900억 수조가 나오는 날부터 빠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보를 미리 선취한 분들이 많이 주가를 올렸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주가 상태에는 사실 보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풍력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풍력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초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긴 했지만 기자님은 그냥 팩트대로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진짜 이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풍력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하려고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의 전체 수주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두산의 전체 수주에서, 두산중공업의 전체 수주에서. 그럼 두산중공업은 뭐뭐를 주로 많이 합니까? 여전히 72% 이상이 화려가고,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두산중공업이 그럼 발전을 많이 하는군요. 네. 주로 발전플랜트를 많이 하고. 담수화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전에 두산중공업이 10년 동안 내리막을 걷게 됐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석탄이라든지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고 있을 때 여전히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높다는 게 두산중공업의 굉장히 큰 약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하반기가 되면 최근에 G7도 그렇고, P4G도 그렇고, 한미정상회담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글로벌하게 위상을 높이는 약속 중에 하나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거예요. 이른바 NDC라고 불리는 건데 2030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줄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발표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정상회담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반기에 이걸 낼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세요. 국내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는 2017년 기준, 2030년까지 24.4%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17년에 우리가 내놓은 게 100이라면 2030년에는 한 73 정도로 낮춰라. 그 정도로 낮추려고 계획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때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1.5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자. 지구 온도를.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계획 24.4%를 기준으로 보면 2030년의 기준으로 보면 3도에서 4도 정도에 맞춰져 있어요. 낮추는 게 아니면 높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1.5도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4%는 이대로 간다면? 네. 그럼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지구 온도가 3도에서 4도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그걸 배분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1.5도에 동참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3도니까 2배를 더 감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배를 더 감축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가 57기입니다. 57기의 석탄발전소를 다 없애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건설이 완거되지 않은 7기의 석탄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안 짓다 말아야 되고? 그것도 다 멈춰야만. 그걸로도 부족한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가 요구받고 있는 1.5도예요.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1.5도 기준을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거에서 막 낮춰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국내에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석탄발전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줄여야 한다면 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태양광, 풍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재생에너지를 잘 키우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논 같은데 산 같은데 다 깎아서 태양광 많이 만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풍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풍력을 중심으로. 현재 2017년 기준으로 국내 풍력 발전 규모가 오늘 숫자가 조금 나올 거예요. 1.2 기가와트예요. 2017년 기준. 네. 그때 뭐가 있었냐면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16.5 기가와트를 더해서 총 17 기가와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17 기가와트. 네. 우리가 지금 한 거는 1.2. 최소한 한 15배 정도를 더 키우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1,900억, 한 2,000억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그 사이즈가 100메가예요. 두산이 100메가? 네. 그럼 100메가의 10배면 1기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17기가니까 두산이 이번에 수주한 거에 170배를 우리가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받으면 이거를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냐. 대박이네. 그걸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부가 계획으로 한 게 이 정도니까 지금 이만큼 돼 있었고 이만큼을 더해야 되니 여기서 그래 170배는 못 받는다 치고 한 절반 정도만 수주한다 치자. 그래도 난리죠. 그럼 이거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산이, 두산중공업이 풍력발전에도 터빈 만드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무슨 날개 프로펠러 만드는 데도 있을 거고 타워 만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다 각각의 나름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거기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거기 중에 그냥 조그만 친구입니까? 이거는 원래 조금 얘기 진행하다가 서플라이체인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구조를 말씀드리면 그 위에 터빈이 있어요. 블레이드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있고 그 밑에 타워가 있습니다. 타워 이거 지지대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바다 속을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어요. 구조물이 있을 거고. 국내에서 대표적인 업체라고 그러면 터빈을 만드는 건 두산중공업이 제일 유명하고요. 터빈은? 네. 그리고 그 타워는 CS윈드가 제일 유명합니다. CS윈드. 그러면 아까 두산중공업이 1900억을 수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900억 안에는 타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 쪽은 풍력발전 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 설비. 그러면 여기에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들어갔을 때 지지대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회사가 삼강MNT가 있습니다. 삼강. 그거는 EPC를 하는 현대건설 쪽에서 전체적인 건설을 책임지게 되고 그중에 타워와 터빈은 두산중공업이 책임을 지면서 CS윈드 같은 동국 SNC 같은 회사에다가 타워에 대한 주문을 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번에 두산 이게 170배 절반만 받아도 여기서 일부 비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기대감만 보면 정말 주가가 이거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는 건데 진짜 그런 일이 우리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현실이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낯입니다.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받은 프로젝트는 제주 한림해상풍력이라는 거예요. 제주도 한림해상풍력이라는 프로젝트인데 해상풍력이군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중부발전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원래 대림산업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가 거기가 하도 이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빠지고 현대건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해 5월 초 대비 주가를 보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한전이 한 20%, 한전기술이 66%, 현대건설 16%, 여기 설계감리 맡은 한미글로벌이 14%, 두산은 100% 넘게 올랐어요. 참여사들의 주가가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거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의 수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고 100%씩 올랐어요? 예? 100%나 올랐어요? 두산이요? 아니, 뭐 이런 관련 회사들이? 지금 다 말씀드린 한전 20%, 한전기술 66%, 현대건설 16%, 두산은 100%.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죠. 그래서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긴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한림해상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됐던 게 2012년이에요. 12년? 네.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거의 10년 된 거예요? 네. 이거를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문을 넣은 게 지금인데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한 게 2012년이에요. 12년이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을까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 풍력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됐던 거는 2012년에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카본프리. 우리가 탄소를 매출하지 않는 제주도를 만들겠다. 근데 그때 100메가와트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3개가 있었는데 대정해상, 한림해상, 제주동부해상 3개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첫 삽을 뜬 거는 한림해상이 처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그럼 삽도 안 떴어요? 나머지 삽도 안 떴습니다. 그럼 여기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4번이나 다시 했고요. 그리고 도의에도 제동을 걸었고 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민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인허가도 길었고요. 2019년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작년 8월에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10년 동안에서. 근데 8월에 허가를 받고서 12월에 주민들이 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지연이 되면서 집행정지가 기각된 게 올해 2월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수주가 나올 거라는 걸 이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군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여기가 세계적인 풍력업체 지멘스하고 경쟁을 했어요. 지멘스. 네. 이 문제도 이따 지적을 해 줄 건데 그때 이 프로젝트를 아시는 분은 두산중공업이 무조건 받아갈 것이다. 지멘스는 거의 바지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산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산업체를 우대해 줄 것이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산중공업이 하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상풍력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보급이 안 되며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지를 살펴보면 일단 두 가지. 하나는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너무나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풍력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두산중공업이 주문을 많이 받으려면 풍력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발전사업자들이 여기서 최소한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국산 부품을 거의 모두 하라고 강요를 받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국산만 써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건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게 산업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커갈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국내 산업을 키우자 이런 목적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기업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최소한 수익성도 보장이 잘 안 되게 네. 네. 그 얘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드릴 겁니다. 일단 두산이 지금 1900억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돌리면 실제로 이게 발전기가 돌아가고 전기를 생산하시는 시점까지 얼마나 걸릴지를 대충 추산을 해보면 이제 설계하고 착공하고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삽을 뜰려면 한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요이 땅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까를 설계하고 요이 땅 예전에 욕먹었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가동을 하려면 보통 한 2026년, 2027년 이 정도 될 거라고 늘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가동까지? 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2027년이라고 보면 이게 아까 전에 되게 빠른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100메가짜리 프로젝트가 2027년이 돼서야 가동이 되면 정말 풍력이 우리나라 탄소 감축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니까. 풍력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인허가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바다에다가 바람개비 같은 걸 꽂아요. 바람개비? 네. 바람개비를 꽂아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측정을 좀 하는구나. 네. 측정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측정을 해요. 테스트를 1년이나 해요? 네.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이 다르니까.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을 하고 요새는 라이다 같은 걸로도 해요. 바람을 관측을 해서 한 1, 2년 정도 바람을 측정을 해서 이 정도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측정을 하고 또 주변에 혹시 지나다니는 선박, 항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면 한 1, 2년 후에 산업자원부에서 발전사업허가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발전사업허가라는 걸 받고 나면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관계기간이 약 14개고요. 인허가 항목이 26개입니다. 아,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긴 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양희원영 의원실에서 얘기했던 게 이게 보통 인허가 하나당 최소한 2개월에서 33개월까지도 걸리는데 그냥 어림잡아서 짧게 짧게 해서 한다 그러면 길게는 20년, 짧아도 10년이 걸려요. 아, 그러니까 각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것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걸 해야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허가 단계마다, 인허가 하나 거칠 때마다 민원을 해결해야 돼요. 아,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여기에 보면 정말 되게 많아요. 군사지역에 대한 부분들, 해양, 수산에 대한 부분들, 선박에 대한 부분들, 해수면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 경찰에 대한 부분들, 국방부에 관한 부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거를 다 진행해서 하려고 하면 양희원영실에서 얘기한 거는 야, 이건 아무리 해도 10년이다. 아무리 짧아도. 허가 받는데, 문서 작업 완료하는 데까지만? 네. 그리고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전 선포식을 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서남의 해상풍역이거든요. 그럼 몇십조 들어간다면서요? 몇십조 들어가는데 이게 2010년에 로드맵이 나왔어요. 2010년? 네. 네. 그리고서 대통령이 그렇게 힘들여서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성된 게 60메가와트예요. 60메가면? 아까 전에 제주도에서 하는 게 100메가와트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힘줘서 해서 10년이 지나서 60메가와트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덴마크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풍력을 잘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여기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대만 같은 경우는 원스톱샵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풍력산업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아파트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파트 짓을 때 어느 부지가 있으면 여기에 부지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지 확보할 때 거기에 지역 주민들도 있고 그럼 거기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땅을 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나눠서 시행사가 먼저 들어가서 택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시행사들은 거의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만든 회사들 많죠 거기에? 네. 되게 많아요. 그럼 왜 시행사를 좀 이름 있는 회사들이 시행을 안 하고 시공사만 하냐고 했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시행에 들어가면 민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돈 많이 달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삼성이야? 삼성이면 더 줘야지. 이런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정말 시행사들이 가서 정리를 하고 나서 시행사가 그 이후에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사는 그 일만 하고? 네. 그것만 하고 택지를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아파트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공공택지 조성을 해요. LH 같은 데가 들어가서 택지의 인허가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고 거기에 민원 같은 걸 다 정리를 해 주고 이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돈 들어가는 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돈 들어가는 건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인허가라든지 민원에서 생겨나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사업하기 훨씬 편하겠죠. 네. 그러면 돈이 얼마 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나면 아파트를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덴마크라든지 대만은 이런 식으로 해요. 아. LH 같은 데가 따로 있군요. 여기는. 네. 덴마크의 원스톱샵 같은 경우는 인허가 이해관계 민원까지 해결하는 데 평균 34개월이 걸립니다. 거기도 짧지는 않네요. 한 3년 걸리는 거니까. 그런데 택지 조성하는 거 보시면 이게 길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대만 같은 경우도 3년 안에 착공 들어갑니다. 결정하면.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맞아요. 10년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거 10년, 20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여기가 또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를 설득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게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 일본도 그래요? 네. 일본도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인허가와 민원을 모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라 그래도 아무리 대통령이 지지를 해주더라도 저기 군에 있는 공무원 한 명이 안 하겠다고 버티면 못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어촌계에서 허락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인허가 못해드립니다. 이러면 진도 못 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면 풍력이 발전 관련 회사들은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수준을 많이 했나?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제가 약간 좀 민낯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숫자를 조금 불러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아까 전에 풍력발전기 돌리고 바랑배비 돌려서 발전사업을 허가받아서 추진 중인 사업이 27개 단지가 있어요. 현재? 네. 거기에 한 4.2기가가 있는데 용량으로 따지면 한 3,000메가와트 정도가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운영 중인 건 72메가.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2% 정도 수준이에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진행되고 있는 게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공무원들이 왜 그걸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인허가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뭐 밀어붙이면? 네. 그런데 민원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오면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 풍력산업의 진행 상황이 너무나 더디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100메가 했을 때 2천억 나왔으니까 여기서 170배 늘어난다 치고 한 절반 수주 받는다 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느냐 두산중공업의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느냐 보면 여기서 일단 되게 암담하다는 거고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연 진짜 2030년 NDC를 맞출 때 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풍력발전이 해상풍력발전이 정말 탄소 감축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실적이 나오는 시점을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만드는 거 들어가게 되면 1년 안에 1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 그때쯤 CS윈드라든지 이런 쪽에 또 주문을 넣게 될 겁니다. 그러면 CS윈드가 그럴 때 실적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EPC를 하나는 현대건설이 거기에 건설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상강회민티 같은 회사한테 또 주문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워낙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 어느 때 그 실질적인 실적에 반영되는지를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풍력발전기 막 돌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짓고 막 돌리고 이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개비는 진짜 많이 꽂아놨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바람개비고요. 아까 풍력 재는 거. 테스타는? 네. 아 그래요? 정말 많이 꽂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는 데는 100건 중에 한 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전 세계적인 풍력 데이터를 모아놓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이트 기준으로는 진짜 풍력 선진국입니다. 해상풍력 선진국. 그런데 그중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건을 보면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들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자본시장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풍력의 어떤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 정부가 내놓은 계획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세우고 있는 로드맵들을 중심으로 실적 추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지금 말씀 주신 게 해상풍력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해상풍력만. 해상풍력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육지에도 많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발전하는 데가 강원도 어디 가다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육지 쪽은 그래도 좀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지는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아. 또 걸린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게 그 그렇죠. 땅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게 있고 아까 전에 제가 100메가 말씀드렸을 때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는 한 개 터빈 그 풍력발전기 한 개가 5.5메가거든요. 한 개가? 네. 그럼 100메가라 그러면 한 20개 박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셨을 때 육상에 그렇게 많이 박혀 있는 걸 보기 쉽지 않아요. 한 3개까지는 동시에 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풍력발전으로서 유의미한 숫자를 내려면 육지에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개 한 5,60개씩은 박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물류사를 내면 땅에서는 도저히 우리나라는 안 되고 해상으로 가야 되는군요. 네. 그런데 육지도 하긴 해야 되는데 육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허가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해상으로들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국산화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는 정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좋습니다. 국산화 얘기하기 전에 아. 그럼 이 상황인 걸 정부가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막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 국회 토론회 같은 거를 잘 안 보셔서 그러는데 이런 거 관련한 토론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정부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내가 두산중공업에 투자를 했는데 풍력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정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그런 로드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절축해 가면서 만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몇 년까지 해상풍력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말을 한 건데 실제로 이거를 하고 있는 현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되게 많이 막 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어디에도 서해에 이쪽에 바람 좋은데 엄청 지금 막 짓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군요. 그게 이제 서남의 풍력이 제일 큰 단지인데 10년 전에 시작했던 건 지금 60메가 했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시작했다는 것도 몰라서 저는 최근에 시작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국산화율 이거 아주 또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전하는 말씀 빨리 듣고 와서요.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6월 말까지 50% 할인 리서시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 공지 사항을 확인하시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50%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십시오.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경제를 볼 때 중요한 팩터는 성장하고 물가입니다. 이 두 개의 팩터를 가지고 네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라는 네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저성장 저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시나리오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네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6월 15일 화요일 저녁 퇴근길 페이지 2는 풍력산업의 민낯을 우리 권순우 기자님 머니터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하나하나 충격적이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화율 아주 끔찍한 민낯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얘기 좀 이어서 해 주시죠. 네. 이 얘기는 진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돈을 들여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했을 때 그 어떤 공공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내 업체들에게 돌아가고 그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평소 아시겠지만 제가 산업 제조업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진짜 현실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갖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두산중공업의 터빈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터빈이라는 게 핵심 아닌가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제주 한림해상에 들어가는 터빈의 성능이 5.56MW예요. 그리고 8MW를 2022년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그러면 세계적인 업체 G라든지 베스타스 지멘스 같은 데는 몇 메가냐면 G가 한 12메가, 지멘스가 한 10메가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프로펠러 하나에 돌아가는데 우리 터빈은 5.5메가 정도밖에 못 내고 있고 전기를 같은 바람에도 그러면 외국 회사들 거는 10메가, 12메가가 나온다고요? 그럼 많이 떨어지네. 그러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가격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전기의 발전량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배가 나지는 않아요. 두 배가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규격은 그렇다는 거고 국내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해상풍력의 평균 이용률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전기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따지면 41.7%가 유럽이고요. 덴마크가 46%인데 서남의 실증단지의 이용률은 29%입니다. 거의 절반.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왔을 때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 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바람을 받아서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 그러니까 그 풍력발전기가 어느 정도를 하느냐를 이용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그거는 많이 결정하는 건가요? 맞아요. 일단 바람이 결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해상풍력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육상을 기준으로 제가 숫자를 하나 받아 갖고 왔는데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30% 내외에서 외산이 한 4에서 5%포인트 정도가 더 높아요. 뭐에 따른 차이예요? 이게 발전 용량이죠. 발전 용량? 그러니까 오메가 12메가의 차이.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입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산이 한 3% 난다. 그럼 두산이 한 28, 7% 난다. 그럼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전체가 됐을 때 한 30% 난다. 그럼 거기서 5% 비중이라는 거는 전체 매출로 따지면 한 15%에서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산이 33%고 국산이 28%면 사실 5% 차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30몇 퍼센트가 그걸 100이라고 따져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한 20%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손익분기점이 달라져요. 그럼 외산을 썼을 때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국산을 쓰게 되면 손해를 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국산을 써야 된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발전 사업자들이. 그렇겠죠. 이거는 사업이 운영 가능하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도 있을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주로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전자회사들, 발전자회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한국수력원자회사들 같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자재를 쓸 때 국산화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민용회사 같으면 어떻게든 효율성을 높일 텐데, 수익성을 고려할 텐데 한전자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그 SPC에 그런 공공기관들이 껴있을 때 대부분 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을 써야 된다는 압박이 생각보다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돈이 되니까 다 외산을 쓰자는 게 아니고 이게 적정한 마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비율은 섞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국산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성도 없는 걸 억지로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외산과 우리나라 업체의 격차가 커지게 됐냐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대부분 2010년, 2009년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풍력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을 알 거예요. 그 당시에 1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이런 데가 태웅, 풍력 이런 데였거든요. 용현비엠 이런 회사들이, 동국 SNC 이런 데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에 다 풍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2012년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이 7메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 터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풍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업들이 대부분 여기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맥이 끊긴 거죠. 그럼 이때부터 계속했던 회사들이 어디냐? CS윈드나 삼각MNT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과 거래를 하면서 지금 CS윈드라든지 삼각MNT가 하고 있는 매출 비중 중에 국내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안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LS전선 같은 전선 회사들도 해적 케이블을 만들어요.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슈퍼울로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하면서 사업 프로젝트 짜고 그럴 때 LS전선 가서 저기 우리 하게 되면 전선 좀 이쪽에서 납품 받을게요. 그러면 들리는 얘기로는 인허가는 다 받고 오셨어요?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럼 받고 오세요.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해외 사업자들이랑 많이 사업을 하면서 키운 거겠죠? 그렇죠. 여러 사업자들이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터빈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년 중간, 그러니까 10년에서 중간 정도가 단절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구나. 발전을 잘 못한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메리타스라든지 G라든지 글로벌 풍력업체들도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발전해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 얘기는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발전 단가 얘기는 굳이 안 드려도 우리나라 풍력을 썼을 때 BEP가 안 나온다.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력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송전하며 어떻게 배전할 것이며 이런 전력망 쪽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게 한전이다.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력해서 민영화를 하자는 얘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비용 효율화를 시켜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단가를 좀 낮춰줘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늘렸을 때 국민들이 져야 되는 부담. 이 전기료 인상 부분을 낮추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끝을 알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전을 했을 때 국산화를 위해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썼던 비용들. 이런 비군들이 결국은 풍력 산업에 대한 비용을 높이게 되고 이게 급격하게 전환을 하게 됐을 때 국민적으로는 전기료,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주도는 되게 옛날부터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전기가 하도 많아서 그나마 있는 풍력발전기도 못 돌리게 합니다. 전기가 많아서요? 그럼 제주도 전기는 제주도에서 알아서 다 만듭니까? 그게 그런 전기도 있고 육지에서 보내는 전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통이라는 게 전력이라는 거는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력은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기복이 있어요. 그렇겠죠. 바람 안 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일정 비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그 부분만큼 쓸 수 없게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풍력발전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큰 사업자들이고 태양광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당신들 전기 안 사줄 테니까 발전하지 마세요. 이러면 민원이 엄청 심하잖아요. 거의 또 민원이죠. 그러니까 발전사업자한테 돈 벌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개입돼 있는 풍력발전을 못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 스톱시켜 그냥? 네. 그러면 풍력발전기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서 재생에너지가 이만큼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망을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놓다 보니까 전기가 있는데도 못 쓰게 되는 남아서 못 쓰게 되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제주도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남는 전력을 뽑아서 육지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낼 만한 전력망이 안 돼 있을 뿐더러 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재생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 전력을 보냈을 때 받아줄 육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산업이라는 게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풍력산업 재생에너지가 많이 비중이 늘어났을 때 전력망 전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를 굉장히 장기 시계열에서 10년 이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했다가 안 좋으면 안 했다가 10년 동안 인허가에 걸리면 안 했다가 또 정권 밖에서 하자 그러면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초 인프라가 안 돼 있고 산업은 산업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남아서 발전기를 못 돌리게 하는 상황이 제주도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육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전력망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조율 같은 게 충분히 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친환경 드라이브 걸어 이러면 태양광이고 풍력이 막 짓다가 막상 또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발전해봐야 쓰지도 못한 전기가 돼서 아예 발전 안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종종이 아니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래요? 전력망 하나 만드는 게 1, 2년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겠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카본프리아인드 10년 하려고 했으면 진짜 우리나라 전력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전력이 남아서 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네 진짜.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어떤? 이게 뭐 풍력발전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지금 저는 막 많이 짓고 한참 막 전기도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민원 해결하고 할려면 최소 10년 혹은 15년 이상 막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카본 2030년까지 얼마까지 줄여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를? 네.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걸 개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그 사람들 다 알던 거고 지금 민원을 해결할 때 정부가 어떤 역량을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지 환경단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의 인허가 문제가 환경에서 걸려가지고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인허가 문제가 너무나 오래 걸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공청회를 열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였던 양이원영 의원님이에요. 국회의원님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자기가 환경단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을 수 그분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환경단체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도 환경단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환경, 카본프리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환경 어느 정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풍경발전 못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 내는 게 또 그 환경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든가 하면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냥 눈감아버리면 아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정책 발표를 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 않으면 그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상 줄여야 될 기존의 석탄발전소 이런 건 아예 또 줄이지도 못하고 그것도 막상 줄이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생계가 달려있는 분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는 줄인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줄이는 단계에서는 그분들하고 싸우고 표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풍력발전. 특히 오늘은 해상풍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어쨌든 대규모는 해상풍력일 테니까 소규모 한두 개 이렇게 서 있는 육상풍력은 전체 우리 전기 시스템에서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상풍력이 좀 더 대단지로 이곳저곳에 생기고 있다고 저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고 생기는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 했는데 실제로 이거 지금 가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는 꽤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 자체가 매출비중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거 안 된다고 해도 두산중공업의 주가랑은 또 다른 움직임을 갈 수 있다. 아닙니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 70% 이상이 석탄과 원자력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 비중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풍력 쪽은 좀 늘어나고? 네. 그거는 두산중공업이 밝히고 있는 2025년 계획에도 풍력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를 달성하게 하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물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걷어져야 두산중공업이 자신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산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사양산업인 석탄발전 쪽을 줄여가면서 어떤 성장산업이 풍력 쪽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두산중공업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풍력산업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에서 국민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한 얘기들이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실을 또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해상풍력, 특히 풍력발전의 민낯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혹시 빼놓은 얘기 있으신가요? 해상풍력 관련해서?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더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우리 투자자들도 알아야죠. 물론 우리 권 기자님의 말씀이 100% 진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취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주신 거고 또 반대 입장에 있으신 분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들도 저희가 또 시간되면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침하고 다른 게 10분 있다가 장이 열린다 이런 부담은 저녁에 오신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충분히 취재하신 내용들을 풀어놓으실 수 있어서 물론 시청자분들이 아침에 더 많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보는 게 또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발칙환경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발칙환경지에서도 좋은 주제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삼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6월 말까지 50% 할인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50%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십시오. 7.7.2.3.4 연예인 혜택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